비위보도 또 갑니다 비위보도 또 갑니다 많이 보였죠? 비위보도 안 어떻게 꺼냈어요? 가방도 커스텀 했어요 제가 지옥 형 역시 너의 이 안경이 가장 마음에 안경 소개 한 번 해줘 느낌 있는데? 뭔가 셀럽이 된 듯한 기분인데? 생일이 없어 이거 생일이 없어 이거 자 쓰면 안 되는데 한 아침에 이제 잘 하고 가고 싶어서 머리를 잘 하기 위해서 샵을 예약을 했는데 머리가서 다 해놓고 됐어? 차에서 바로 그래서 계속 이러고 있는 게 약간 사진을 보니 음 부었네 네 여러분 저희가 어제 캐리어 짐 싸고 준비하고 밤새우고 가려고 했는데 마지막 마지막 막판에 잠이 들어가지고 한 4시간 됐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샀죠 근데 한 10분이 이거 많았나? 근데 한 10분이 이거 많았나? 근데 한 10분이 이거 많았나? 여러분 이거 추가 쩌 애플 주스에요 아 고수 들었네 응? 고수 들었어 위에 크림은 샀는데 그렇다 그게 없어 아 고수 들었어 근데 상우 유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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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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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00,000 give me a chance. 새해가 안 돼. 여기다 해. 저 일 전 second. hey, 냄새가 안 돼. 저 일관리를 한 번. 전ną 거. 먼저 피아노 투 nous, 이거, 뭐, 치밀 터끄러야. 저희cado 안 돼. 이게 멀리서 담아서 잘 안보이는 동작이 되게 많다 잘해야겠다 제이어스 네, 끝. 쉬면 안 났어. 이미 지나간 거. 그러니까 두 번째, 두 번째 중에 골라야 하는데 무조건 두 번째죠. 내가 봤을 때 미국에서는 영상을 한쪽에서 거의 이런 스태프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좀 맞춰줘. 희망, 이렇게 뿜뿜. 머리를 차려야 해. 차려, 머리에서. 그리고. 자, 시작. 조금만 더. 그렇지. 시작. 오케이. 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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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케이. 네. 진짜, 다시. 다야, 다야. 다야, 다야. 다야, 다야. 소개. 킨드로에 서. 너도 추라! 아 진짜 잘한다! 네. 이것까지 있어야 되는 거면 어. 이게 어차피 처음 공연하는 거라서 무조건 잘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목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컨셉이긴 하지만 초반부에는 이게 없어질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빛이 나온다는 거죠. 빛이 아주 뿜어져 나오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전환해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아 그 쇼를 할 때요? 어 그렇지. 8이면 우리가 센터 중심으로 4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우리가 뮤직비디오 때 4가지만 마킹하고 있었거든? 이건 현장 가서 건강한 거 보고 들어와서. 네. 먼저 갈게요. 바이. 헬로.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rew. 나의 콧붕붕이었는데 진짜 똑같은 걸로 바꿨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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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하듯이 유명한 앨런쇼에 저희가 소개됐습니다. 마치 옆집 아저씨집 보인 것 마냥 이제 편하게 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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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런쇼의 현장입니다. 저희는 앨런쇼에서 웨이클러브랑 에어플라인 파트2를 공연할 예정이고요. 멤버들이 까먹지 않고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기대가 드는데요. 저한테 한 말입니다. 제가 까먹지 않고 달려나가야 호비가 안 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까먹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늘 이맛을 주셨습니다. 저번에 AMA 때 먹었던 핫도그는 소시지가 맛있었는데 오늘 이거는 빵이 맛있습니다. 음 돼지 돼있다. 한 세 개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개로 만족하겠습니다. 아 아침 운동하고 리허설 하니까 힘이 없네. 운동을 했어? 네? 운동을 했다고? 운동이라고 해봐야 그냥 푸쉬업 그거 스쿼트 그거 세 세트씩 남주시가 운동을 했어? 형 옛날에 제가 제일 열심히 해서 운동을 한국 해가 서쪽에서 떴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아 남쪽에서 썼답니다. 네. 좋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후 화이팅.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유경 Too wspfin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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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에어팟을 잃어버리냐? 와 뭐야 이거? 이거 지금 뭐야 뭐야? 누워도 되는 거야? 대박이다!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잠시만 여기 4명이니? 이거 뭐야 화장실이야 설마? 저쪽도 침대야? 잠시만 저쪽도 침대 난 천장에 있을래 침대가 좀 안 와 나 앞으로 갈게 와 대박이다 미쳤다 야 나 이거 외국 아티스트 다큐에서만 봤어 이거 야 근데 외국 아티스트야 어? 정국이 내 밑에다 어? 내 자리 누구 들어갔다 잘 자요 전자국 씨 와 와이파이 켜 놓고 한 명씩 다 힌트 해줘요 지금 아 진짜 호석이 형 위에 가야겠다 어 진이 형 잘 자요 굿나잇 재밌다 이거 어 태형이 잘 자요 어 윤기 형 잘 자요 형 형 좀 힘드네요 네 안녕하세요 형 와 이거 진짜 사이즈가 맞은 느낌 바로 기세라고 6박스 있어요 얼른 기세 가세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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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 형 형 형 근데 아까 조금만 손들어도 너무 파랗어. 일단 지금 입고 리허설 때 해도 근데 이게 안 돼. 오늘의 의상 포인트는 신발입니다. 번쩍번쩍. 내 신발은 항상 빛났어. 작년 비보도 아주 아주 빛났어. 이렇게 불안하긴 하고. 네? 불고루. 저는 블랙카르 가족이에요. 네디 카페에서 갑니다. 네디 카페 갔다가 어? 잠시만. 네디 카페 갔다가 바로 무대 쪽으로 가자. 네드라는 게 맞긴 맞아요. 레카 암튼 메모 형이 잘할 거예요. 저는 뒤에서 잘 웃고 가겠습니다. 웃고 다니겠습니다. RMC 화이팅. 저도 영단어 10개씩 외우고 있어요. 지금 텐션 좀 죽여놔야 돼요. 에너지로 할게요. 온몸을 다해서 해주면 할게요. 오 이 카메라가 뭐 안무 영상인데? 거의 프랙티스 비디오네요. 이 정도면? 야 니가 이거 나보다 잘하는데 이거? 남자 뺏길라 이거 할 때 니가 나보다 잘하는데? 인정맞았습니다. 제가 봤는데. 한 동작. 이걸로 이제 전 2개 도요하니. 호박 괜찮아? 합격이야? 오 이 형 댄스야 댄스야 완전. 감동이다. 야 이따가 독박스 얘기할게. 오케이. 오케이. 가자! 세 번째 다. 우는 쳐준다. 우는 쳐준다. 야아. 유. 와우. 이 차 뭐 좀 찍어줘. 이거. 왜 안 나와? 다 안 나와요. 오케이. 고. 오케이 저는 하나도 집중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약간 좀 인정합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무대가 끝나면 이제 다 끝인데? 우리 무대가 끝나면 이제 다 끝인데? 마지막이야? 우리 무대? 보니까 무대 때 리액션을 많이 잡더라고 우리가 약간 뭔가 모르겠어 난 그때 이 부분 못 풀고 있어야 돼요 이러고 찍힐까요? 2시간 내내? 네 2시간 내내 귀엽다 목푸라 내 느낌이 그분들 무대보다 내 무대가 더 중요해서 오 그렇지 역시 프로다 디에 카린 그 노래 나 아까 거기서 처음 들은 거예요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3일 된대요 이투비인가? 어 우리네 아 우리 3일이야 어? 우리 3일이야? 한 3주 된 것 같지 않냐? 저녁 2달 된 것 같은데요? 컵행한 지 2달 된 것 같은데 얘들아 왔어 얘들아 왔어 왔어 아 진짜 더웠겠다 고성아야 저기 딱 유일하게 이 것만 있다 시민아 시민아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진짜 더웠겠다 See ya 이게 이곳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X is Hollywood! X is Hollywood! X is Hollywood! X is so... X is another one! M? I would like you to thank you. Thank you! Yeah, I love it, let's go! 오늘 본사는 사랑, 사랑하다. Yeah! How are you doing? 쟝쟝쟝쟝쟝쟝쟝쟝쟝쟝쟝쟝. Y? Nice to meet you! Get your pictures while you can! DJ 카드! 사진 찍을 수 없어 빨리 찍을 해 너무 귀여워 어우 잘 안녕하세요 그거 아까 폴라로이드랑 네임패지 닭또구 정보입니다 맛있어? 야 또 그죠? 조미 25cm야? 애매해요 저번에는 소시가 맛있고 두 번째는 빵이 맛있고 이거 이번에는 빵도 좀 덜 맛있고 소시가 좀 덜 맛있고 양파가 가야지 반짝이야 반짝이야 두 번째야? 응? 두 번째야? 응 맛있어 맛있어? 워싱턴은 워싱턴을 좋아하는 거야 오늘 일 열심히 했다 오늘 얼굴로 일 다 할게 맛있다 어디든ques 진밀어 네 예 어 근데 뭐 하러 이는 처음 보고 저녁 또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해요 사진을 찍을래? 네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2, 3 1, 2, 3 1, 2, 3 야 빨리 들어와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그 형이 생각나는 거야 신난 친구들 위험하자 안녕하세용 하하 조용하자 고맙습니다 Smith 신난 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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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3 1, 2, 3 her daughter is a huge fan of you guys she wanted me to get you guys to sign this she said if I meet BTS she wants you guys to sign does anybody have a Sharpie or anything? 네 okay you guys are growing up in America man it's huge you're already big everywhere else I got nothing you're doing great so great my favorite is this one thank you thank you you can sign us thank you so much I'm we'r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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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mazing part is that you take our album out of your house yeah I came prepared I met you guys I was prepared we said I could drink I gave her name oh yeah what's my father? oh 하여sell이 우리의 아들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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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ana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용이 진짜 좋아하겠다 하여sell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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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뭐 하는거에요? What's up!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What's up guys? 아이 뭐잇! What's up buddy! Yeah, yeah, what's up? How are you guys doing? All right, bye!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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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역이다. 여기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8, 7. 마이크. 여기가 먼저? 여기? 여기가 갈라. 하하하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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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한 사람들이 같이 우리한테 와서 이사해줘요 아, 아무것도 안 된다 맞아 우리 팬들이 너무 신기해서 인사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 나올 때마다 되게 소리질러 주셔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맘에 뭐야 뭐야? 맞아 이거 왜 이런 거야? 감사드립니다 가장 민망한 타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맘껏 인사하고 싶지만 다 두드락에 피해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조심해야 하는 저희의 마음을 이해해주세요 마음 같아서 벌써 저 위에 다 갔다 왔죠? 지금 벽 타고 올라가서 한 분씩 하이파이프 다 하고 포옹 한 번씩 하고 싸움 다 해주시고 그렇지 지금 여기 저희를 모르는 신분이 많으면서 제가 지금 예의를 갖추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면 네 나와있으면 또 한 번씩 고마워 이거 때마다 한 번씩 해주시는 거 같아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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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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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요. 무리야 기다려주세요. 와우 네. 고소합니다. 고소합니다. 거북이 뭐 하는지? 가즈의 , 저 팀에 정예 플러스는. 바티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즈의 와우가 나왔어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오래도 받았네요 오래도 받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요 진짜 떨렸어요 아 이제 심장 폭발하는 줄 알았다 근데 이제 무대로 갑니다 정말 중요한 무대로 하고 가겠습니다 떨려요 떨려요 뭔지 아세요? 떨림 플러스 설렘 떨림 떨립니다 지금 너무 긴장한 건 못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있게 하되 아 근데 그때 벌써 투라가 침착해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 정도 자신을 쓰고 진작하게 하고 싶습니다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바짝 얼어가지고 목소리도 못 내는 거 봤어요? 이 상은 여러분들의 상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만약에 받게 되면 꼭 이 말은 전해줘야지 하고 꼭 생각하고 있었는데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너무 기분 좋은 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고 무대 잘하고 오겠습니다 가지고 손 주셨는데 저희도 선물 드려야 되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떨리네요 배가 아프기 시작한 것은 굉장히 떨리고 있다는 질문이에요 손 주셨는데 됐어요? 아.. 이거 못 먹었거든요? 뭐.. 이거 안 먹었고 이거 좀 먹었거든요? 이게..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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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 Mackenzie 흥 여기 어떤 룩 잊어버렸어 나도 내 자식 누구였는지도 잘 모르게 드레스 거울에다 하필 빌보드에서 먼저 하는 거야 왜 형 지금 많이 졸았다 지금 많이 졸았다 하던대로 합시다 형님 하던대로가 없으니까 못하지 고정 앵글이라 좀 빡세게 해서는 안 볼 것 같아 그렇지 다들 빡세게 총 잘 쪄자 힘내자 나도 진짜 박스를 해볼게 역사를 쓰자 다시 한번 해보자 나 진짜 주연수 역사 쓰시죠 프랑스 차 프랑스 차 후우 내가 내리러 오는데 내리러 오는데 한 번 더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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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warm 내는 달해 하필 빈 하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잘했어 약간 음미 풀어 아냐 아냐 잘했어 진짜 대박이었어요 진짜 뜨거웠어 이건 진짜 역사적인 수단인 것 같아요 끝나고 왔어요 빌보드 우리가 착살내고 왔어 아 힘들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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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Countess 한긍수 물론 빌보드 공연 수상 정말 기쁘네요. 펄을 만나서 정말 기쁘네요. 지금 눈이 내려가지고 갑자기 긴장이 풍뿐이네. 좋아, 나 펄한테 손키스가 여기까지 나왔다가 혹시 우리랑 복잡은 안 할 것 같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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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입니다. 오케이. 둘, 셋입니다. 오케이. 둘, 셋입니다. 둘, 셋입니다. 아, 네. 요, 미어보. 축하해요, 우리 방탄. 축하합니다, 방탄. 축하합니다, 방탄. 일단 2년째 여기 오는 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말이 안 되죠. 2년째 상을 받은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리고 뭐 컴백 무대를 또 빌보드에서 하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어떤 사람들이 역사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순례 말이에요. 제가 역사예요. 우오오오오오! 우리가 역사다. 우리 역사를 만들어주신 팬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주신 진짜 대박인다. 여러분이 역사죠. 네. 진짜 여러분들이 역사입니다. 오늘 빌보드 공연할 때 별로 안 떨렸어. 안 떨렸었는데 그게 다 아미 여러분들이 되게 저희를 지켜봐 주신다는 게 너무 느껴져서 그냥 되게 그냥 당당히 자신감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작년에 JMA 때 그랬지. 뭐가 뭐가 뭐가. 무슨 떨려. 아미 여러분들이 있기에 떨리지 않나. 이게 매번 한 말이지만 팬분들이 있기에 또 우리가 존재를 하는 거니까. 저에게 항상 내 무대마다 감상을 느끼고 올라갈 수 있게 돼서 정말. 오늘 대박이었어. 난 여러분들이 있어서 더 떨렸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저 하나도 안 떨렸어. 진짜 하나도 보고 안 했을 거예요. 처음 보여드린 거고 이제 기대하고 계시니까 올라와서 진짜 통할 뻔했어요. 여기 있었거든요. 바이킹 타는 기분이. 완전 완전. 난 있으니까 많이 계시니까 더 떨려. 죽을 뻔했어. 이게 첫 컴백 무대라서. 컴백 무대라서. 컴백 무대라서. 컴백 무대라서. 컴백 무대라서. 일단 첫 공개라서 사실. 컴백 무대라서. 남준이가 아까 형 기장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해요. 그랬대. 했던 적이 없어. 했던 적이 없어. 첫 무대야. 우리 컴백이 너무 빠지잖아요. 아무튼 뭐 잘 끝마쳤으니까. 박수 한번 치고. 우리 하늘한테 감상만 감상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국 반응 저렇게 방송하려고.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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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수고하십시오. 사랑합니다. 화이팅.